대표님을 좀 어렵게 보셨으니까 대표님에 대한 얘기도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게 저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어쨌든 총선에 나오실 거잖아요. 노원으로 나오실 생각이신 거고 왜 그렇게 노원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집착 아닌 집착을 왜냐하면 노원이 그렇게 국민의힘의 좋은 텃밭은 아니잖아요. 아니 학교는 양천갑 지역에서 나왔으니까 중학교는 양천갑 초등학교는 노원 병 그리고 고등학교는 기숙사 학교니까 의미 없는데 종로 선택지가 꽤 있네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인 게요. 제가 솔직히 지난번에 대선 때 당대표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대선 생각 안 하고요. 제가 제 개인적인 이득을 챙길 거였으면 종로 제복을 선거에 제가 나갔죠. 그렇죠. 그때 제안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때는 상대 민주당에서 무공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자동 당선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그런데 그때 저는 안 나갔겠다고 선언했어요. 제 주변에 저를 아끼는 사람들은 제발 나가달라고 많이 얘기했었어요. 지금 최재형 의원 당선된 거. 일단 뭐냐면 나는 솔직히 대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가 첫 번째였고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종로 선거에 나가게 되면 최소한 내가 지하철 인사도 하고 내가 거기에 신경 쓰이고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낄 텐데 나는 정권 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럴 줄 모르고. 그리고 나는 자신 있다. 네. 정권 교체하는데 그때까지 내가 대표의 임기를 1년 쓰고 그 다음 임기 1년을 내가 당을 개혁한 데 쓰면 노원병에서도 당선될 수 있는 환경을 난 만들 자신이 있다. 나는 내가 자력으로 당선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선택을 했던 거예요. 사실 이런 거예요. 노원병에서 홍정욱 의원이 딱 한 번 선거구가 생기고 당선될 적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홍정욱 의원이 저보다 표 많이 받은 줄 아는데요. 제가 홍정욱 의원보다 표를 더 많이 받고 득표를 더 높았습니다. 홍정욱 의원이 당선됐을 때는요. 보수가 180석 하단 시절이고요. 그때 18세대 총선 때. 그때의 3파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회찬 의원님 나오셨고요. 홍정욱 의원 나왔고. 지금 현역 국회의원하고 있는 김성환 의원이 민주남 후보로 나와서 분열돼서 홍정욱 의원이 41%로 당선된 겁니다. 제가 노원병에서 44% 받았거든요. 저는 최다 득표, 최다 득표. 하여튼간 제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보고를 안 나가고 그래서 저는 저를 가만히만 냅두고 제가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당을 개혁해가지고 혁신하고 그래서 그러면 보수 전체가 180석 할 정도의 분위기를 내가 만들 자신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보고를 안 나가겠다 했던 건데 이 인간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왜냐? 보수 전체 파이가 180 되는 것보다는 100이 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다 해먹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이런 사람들이 보수를 망치는 거라 보거든요. 근데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무슨 뭐 이제 보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용산에 엄청나게 왜곡된 여론조사회들을 많이 보고할 겁니다. 뭐 나라가 망하려면 꼭 간신배가 대통령한테 이상한 보고를 해요. 옛날에 6.25전쟁 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한테 6월 25일 새벽에 쳐들어왔을 때 6월 27일까지 북한군이 창동을 넘어서고 있던 시절까지도 국방부에서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각하 지금이라도 명령을 내리시면은 평양까지 밀어붙이겠습니다. 저는 이게 역사에 반복되는 이유가 대통령들의 비극이긴 한데 저는 2023년도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믿기지가 않아요. 가정이긴 한데 지금 더 다가오는 총선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중간평가의 그런 성격이 강한데 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약간 과반을 얻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실어준다면 상대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입지가 조금 약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은 좀 안 해보셨어요? 어떤 거요? 지금 국민의힘이 과반되면은? 과반되면? 네. 이 대표님의 입지가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닌가? 줄어드는 거 아니라 증명하는 거죠. 이렇게 공산전체주의 공격하면은 과반한다. 세대포 이론이 아니라 이거로 가야 된다 해서 이거로 증명하면요. 네가 짱. 증명하면? 그러고 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제 정치 이론이 틀린 거기 때문에 그럼 저는 정치 안 하고 딴 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세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그런 성공한 방법론을 뒤로 하고 그런 개인적인 실험을 지금 할 여유가 보수한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열심히 한 다음에 지금까지 여론조사나 이런 거로 나타나는 성적표는 안 좋잖아요. 댓글 중 이런 게 있네요. 이준석 님, TK는 어때요?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TK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TK 선거 출마라는 걸 제가 만약 결심하는 0.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보수에서 더 이상 확장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예요. 제가 노원병에 계속 도전하고 어려운 선거를 하고 서진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호남에 가서 호남 유권자하고 소통하고 이러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보수의 지형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선거라고 하는 건요. 우리나라같이 단순단수제 선거를 하는 곳에서는 51%의 지점까지 조금 가야 되는 거예요. 김종인과 이준석이 선거를 치를 때 기가 막히게 하는 건 뭐냐면 저희는 선거를 딱 51% 지점 맞춰놓고 시작합니다. 최소. 대한민국 국민의 그래도 과반 이상이 지지할 수 있을 만한 방향으로 가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 안에서 최대한 저희 철학을 지키면서 확장할 수 있는 선이 어디냐까지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거를 하는 것을 제가 포기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 저도 이 짓을 한 10년 가까이 해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그래가지고 확장의 선거를 하고 확장을 어떻게든 해보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어렵다는 노원병의 출마도 계속하고 노원병의 호남본적자 수가 43%입니다. 인구의. 쉬운 곳이 아니에요. 경상도가 10%대에 있는 게 많지 않은데 10%대예요. 강원도가 9%대고요. 특이한 곳입니다. 거기에 도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는 게 뭐냐면요. 확장이에요. 그런데 이걸 했더니만은 어디서 영남바닥에서 손바닥 비비면서 당선된 사람들이 이준석 세 번 떨어진 놈 이렇게 욕하잖아요. 제가 저런 인간들을 용납하기가 싫습니다. 이제는. 용납하기가 싫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런 인간들이 보수를 살릴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다들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이 저런 사람들 서울에 데려다 놓고요. 이 웃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총선 내년에 한번 보십시오. 내년에 출마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보수는 지원 유세 올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영남 의원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표 내가 다음번에 공천만 받으면 공천받는 다음날부터 서울에 와가지고 도와줄게 이런 얘기해요. 오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다니는 게 한 100배 나아요. 오히려 마이크 잡고 이상한 소리 했다가 망가뜨리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분들이 싫어서 고맙죠. 진짜. 한 번 후원금이나 보내세요. 이런 거지. 왜냐하면 정말 정말 몰라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머무는 정치인으로만 알지. 지역에서도 몰라요. 지역에서도 몰라요. 이런 희한한 상황들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의미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본인들이 열받았으면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는데 몰라요. 사람들이. 네. 몰라요. 지난번에 혹시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영남 의원이 입법한 거 뭐 하나는 입법 내용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없어요. 그러면 보수의 확장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 말은 국민의힘에서 공정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예전에 유승민 전략도 생각해 볼 테고. 그렇죠. 마지막 날 무슨 팩스 드리고 탈당을 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당해줄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별 생각은 다 할 겁니다. 노원병에다가 이준석이 무소속 나올 거에 대비해서 무슨 말만 청년이고 희한한 무슨 극우 성향을 가진 유튜버 하던 애 하나 내세워가지고 나와가지고 김정일 개새끼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고표만 긁어모아도 이준석 낙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별의별 생각 다 할 겁니다. 그런데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준석이 하나 떨어뜨리다가 또 한 번 초과상관 다 날려보시든지. 유승민 잡아보려다가 박근혜 대통령 그때 총선 지고 본인이 탄핵당했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잡으려고 난리치지 않았으면 탄핵당했을까요? 저는 안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도장난다고 막 희한한 게 났던 게. 목소리 들고 나두셔야. 둘이거든요. 송파을의 유영화 꼭 공천적 올려다가 문제 생긴 거고. 동구 그래서 꼭 유승민 공천 안 주려다 난리 난 거고. 그거 아니었으면 그때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분열돼서 나왔기 때문에. 가만히만 서서도 과반했을걸요? 그때 예수님 해노리당이.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꼴을 만들었으니. 그때처럼 총선에서 지면 탄핵에 상응하는 어떤 결과가 올 수도 있다. 그건 저는 모르겠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상황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수도권 지역에 무슨 3040 벨트가 뜬다. 뭐 이승환 김재섭 벨트 뭐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댓글 다시는 분 중에 이승환 김재섭 벨트를 보고 가슴이 뛰시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진짜 이승환 김재섭 벨트 제가 둘 다 친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젊은 세대의 정치가 활성화될 것 같아 하면서 가슴이 뛰시면요. 진짜 이상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벨트라고 기사 내면서 지금 띄우고 있거든요. 이승환 김재섭 벨트가 뭐죠? 저는 오늘 처음 듣는데요. 검색해봐서 띄우고 있어요. 이승환 김재섭 김병민 벨트. 이렇게 막 가슴이 뛰고 막 드디어 젊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가가지고 박홍근과 서영교와 우원식과 인재근을 정벌하고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거야라는 믿음이 생겨도 이상한 사람이고 가슴이 뛰어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런 수준의 선거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총선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떨어지겠죠. 하 그래요. 국민의힘의 공천 여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껴안고 가야 된다. 올 껴안고 가야 된다. 올 껴안고 가야 된다. 뺑고는 이런 얘기도 언론 등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권 당시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또 경고의 말씀도 주신 것 같습니다. 공천을 받든 말든 떠나서 이번 총선에 출마는 한다 안 한다? 하죠. 한다. 무소속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렇죠. 저 같으면 그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그럼요. 무소속 출마를 옵션으로라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냥 인지도 부족이라는 것 때문에 못 해보거든요. 지금까지 그거에서 성공해본 사람이 홍준표 정도? 그렇네요. 대표님 공천 받으면 당 선거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발언하거나 어떤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높으니까 지원 유세 가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박근혜 모델처럼 전권을 졌을 때 가능한 건데 기대하지도 않고요. 저는 그거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기대하지도 않고요. 전권이라 하면 본인들이 대실패를 인정하는 건데 할 리도 없고요. 그게 아니라 저도 바보도 아닌데 정치권에서 해볼 거 다 해봤는데 혁신위원장 해보고 선대위원장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김종인 장관이 선거를 진 적이 없어요. 거의 김종인 장관이 참여하는 선거는 거의 다 이겼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번 진 게 언제냐면요. 황교안 대표가 공천 다 끝나고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2020년 총선을 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천에서 다 말아먹은 다음에 나중에 무슨 선대위원장 해주시죠 해가지고 몇 마디 하는 거로는 그냥 이름만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할 때 처음 공천에서 그때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100일입니다. 100일. 100일. 뭐냐면 2012년 4월 11일 총선이었고 2011년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때 비대위가 출범했거든요. 100일 정도 시간이 있으면 저는 그래도 될까 싶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바꿔가지고 과반을 해내더라고요. 100일이면은. 100일이 중요하다. 그럼 100일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솔직히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100일 중에서 우리가 처음에 한 30일 정도를 당 분위기 바꾼 데 쓰고 한 30일 정도를 공천에 쓰고 그 다음에 한 30일 정도를 선거에 썼거든요. 그 정도면 최소 시간이다. 그 정도면은 분위기 반전까지 할 수 있는 최소 시간인데 그건 엄선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돼요. 총선 100일 전후로 결판이 난다. 그때 당이 뭔가 새로운 노선을 시도할 수 있는지가 마지노선이고요. 아니면 지금 노선 그대로 가면 나중에 가서 이런 거죠. 지금도 선거 기획한다는 사람들은 사정전국부터 여러 가지 기대하고 있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사정전국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또 이동환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또 어떻게 공영방송이 바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또다시 진보집권 플랜 책에서 있는 내용을 하나 인용하자면요. 진보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제가 재밌게 읽었던 건 뭐냐면 진보진영에 대한 성찰적 내용 다음에 그리고 현재 진보진영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하나의 뭐냐면 또 어디로 가야 된다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비교 우위를 진단한 것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때 얘기하는 게 천안함 폭침 이후에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에 낸 책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때 천안함 폭침이 2010년에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천안함 폭침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지방선거는 보수가 압승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실제로는 2010년에 보궐선거에서 보수가 지죠. 그게 어떻게 된 이유냐면 실제로 기성미디어가 차놓은 프레임을 돌파할 만한 대한체제가 이제 민주진보진영에 생겼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아무리 안보 프레임을 끌고 나가서 선거를 치르려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가 해가지고 대한언론이라는 데서 충분한 정보를 섭취한다라는 식의 그런 분석이었거든요. 그거야 당연히 오연호 대표 입장에서 오마이뉴스 보면 된다. 이런 얘기 했던 거겠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그때는 인터넷이라는 매체 그래서 이것이 쌍방향 소통 매체에서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 거론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그때 카카오톡 얘기도 나와요. 카카오톡이라는 식의 이런 SNS 매체도 그땐 처음이었으니까 그때 막 생겼을 때였으니까 그런 것들이 완전히 정보의 독점체제나 언론의 독점체제를 막아낼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그 분석이 맞았더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 기획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좀 다른 판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죠. 2023년이고 또 그만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보도 마찬가지고 또 검찰에게 수사 이런 걸 볼 때도 예전과는 다르게 또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시간 반을 넘게 이준석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 우리 오마이티비 구속자 여러분 한 시간 반 동안 떠들었는데 아직도 보고 계시다면 재밌는 거니까요. 여의도 재건축 조합 검색해서 당장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인이에요. 역시. 지금 유튜브 하시니까. 조합장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여의도 재건축 조합 말씀하시면서 또 한 말씀 하셨는데 그래도 정식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못다한 말씀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런 것 같아요. 정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를 제가 했을 때 나중에 얼마나 길게 정치했다 보다는 뭘 바꿨다라는 얘기를 정말 듣고 싶은 정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 할 때도 지방선거 때 공천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정말 깜이 안 되는 사람을 걸려내자 해서 시험도 보고 PPAT 이런 시험도 보고 그다음에 대선 때도 보면 정말 지역 갈등구도 노무현 대통령이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가서 어느 정도 그걸 완화시켰지만 저는 서쪽으로 가서 한번 완화시켜보셨고 보고 싶었던 것이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유효하다는 것을 한 절반 정도만 입증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앞으로 다시는 이거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으면 의심하지 않고 이거는 기본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될 때까지 한번 정치를 해보고 싶다. 다시는 국민의힘에서 누군가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보수에 누가 정치한다 하더라도 이념을 앞세워가지고 김정일 욕하고 김정은 욕하는 것을 지지층을 가르는 잣대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고 급하니까 호남고림론 같은 걸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보수에도 보면 이런 안보보수 외에도 보면 자유주의적 보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걸 증명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거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노선을 바꾸는 거겠죠. 또다시 진보집권 플랜 얘기해보면 진보집권 플랜에서 오윤호 대표가 원희룡에 대해서 물으면요. 조국 전 장관은 원희룡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희룡은 검사될 때 정치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경원은 그런데 정치할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되게 세시하게 써놨어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그런데 거기서 조국 장관이 뭐라고 하면 원희룡 장관이 결국에는 보수의 개혁주자 역할을 하려고 했었는데 많이 힘들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미 2010년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2023년대여서 제가 아까 목동에서 중학교 나왔다고 했는데 그때 국회의원을 하던 원희룡이 한나라당 개혁주자의 선두였던 원희룡이 왜 지금은 오히려 정권의 제일 앞에 선 그런 깃발부대처럼 되었냐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말을 자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용인할 수는 없다. 오대표께서 좋아하시겠네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대표가 한 말이 맞나? 조국 장관이 했던 말인가. 책이 확실히 나왔는데 너무 인상 깊어서 계속 기억했던 말인데 이해는 하지만 용인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 해보겠고요. 오마이티비 처음 나오셨는데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괜찮죠? 나오시니까 한번 저는 어딜 가서도 할 얘기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매체가 어디인지를 가린다기보다는 저 당대표 할 때 순번제 했거든요. 인터뷰하는 거를 그냥 언론사 규모 따지지 않고 순번제로 했더니만 그러니까 오히려 기성 대형 언론사나 아니면 기성 주류라고 대통령이 표현하신 언론사에서는 싫어했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마이뉴스 단독도 꽤 있었어요. 대표할 때 보면은 그래요. 오늘 좀 진솔하게 허심탄회하게 또 일부 구간에서는 격정토로도 하셔서 너무나 시청자분들도 잘 봤다라고 댓글 남겨주셨고 아까 실시간 후원도 슈퍼챗도 들어왔더라고요. 저희는 슈퍼챗 못 받으니까요. 저희는 여의도 재건축 조합은 슈퍼챗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슈퍼챗은 오마이티비에 주시고요. 구독은 여의도 재건축 조합으로 좋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다음에 또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